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플리카룸TV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어 저는 훈이구요 애플리카룸에서 뭐 여튼 봉코님과 함께 리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뭐 여차조차 잡니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 5천명 이런거 올릴 생각이 없었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봉코님이 이렇게 올렸더라구요 좀 보면서 웃기기도 하고 이 아저씨 이거 아무 의미도 없다고 이야기 했으면서 이렇게 또 고맙다 구독자 올릴 줄은 또 몰랐습니다 어 그래서 몇가지 5천명 되니까 뭐 저희 이거 제 입장에서도 한번 이 레플리카룸TV랑 유튜브로 한번 이야기 해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몇가지도 이야기 해보고 그러도록 하죠 일단 봉코님하고 저 문화관계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게 부자지간이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구요 외모로 그렇게 안 닮았는데 제가 더 잘생기지 않았나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대머리 아저씨라 아직은 무근이 있는 저랑 이렇게 닮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일단 봉코님하고 저는 부자지간은 아니구요 봉코님이 제 그 인생 선배님 그리고 또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서 때때로는 이제 현재는 뭐 친구같은 느낌들 두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봉코님에게 제가 하극상을 하거나 그런다는 이야기는 아니구요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에 만났고 실제로 축구를 제가 나오게 되면서 그렇게 인연이 이어졌구요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사실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악연이면 악연이고 인연이면 인연인건데 여러가지의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부자관계는 아니구요 제가 생각하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을 배웠고 봉코님을 뭐 때때로 인간적으로 좋아하기도 했고 싫어하기도 했고 그런 경험이 여러가지 있으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것들 그런 것도 좀 많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뭐 인생 선배님 그리고 또 지 늙어가는 처지에 축구를 관련해서 이야기 그런걸 할 때는 또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겠지만 이 레플리카룸 TV 라는 거를 이제 물론 유튜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게 있었어요 봉코님하고 저하고만 그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축구화에 관하 축구에 대한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담론 아니면 뭐 토론 각가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많은 것들이 뭐 유튜브가 아무리 그 당시에 초창기였다 하더라도 어 축구 관련 그런 카테고리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걸 만들어내는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그냥 불만족스러웠죠 어 이게 과연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계속 돼야 될 부분들인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 실제로 일을 하고 나서 필드 그러니까 실제 고객을 마주면 더 많은 걸 느꼈기도 했고 축구화를 많이 사용을 해보기도 했으니까 사실상 2002년도 그때부터 더 낮게는 뭐 고등학생 때 축구화를 참고하면서 봉코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걸 보고 듣고 실제로 사용해 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조차도 실제로 매장에서 일하고 고객을 만나보기 전까지 그리고 축구화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고 실제 상황이 이렇구나 라는 걸 생각해보기 전까지는 어 많은 사람들이 축구화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렇게 좀 정보에 대한 그러니까 봉코님 상식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야기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의외였고 많은 좀 사실은 문제라고 좀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너무 그런 리뷰들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잘못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정렬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보니까 오래된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2년 전에 여기 보면 2년 전에 제가 축구화 이거 테스트 삼아서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대놓고 찍었던 거를 봉코님이 올려온 게 계기가 돼서 이 채널이 시작이 됐죠 사실 5000명 이라는 이 숫자 저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그리고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고 사실 저희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 탄생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희는 사실 유튜브 비즈니스 생태계와는 되게 분리가 돼 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채널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금전적인 형태로 아니면은 어떤 비즈니스 관계인 적으로 축구화를 생산해내는 업체 아니면 그걸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그걸로 엮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이런 토론이나 축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솔직한 부분들을 못한다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비즈니스 선호나 그쪽의 사정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지만 저희는 사실 봉코님이 말씀하셨듯이 취미로 시작을 했고 아직은 유튜브란 이 저희 채널 자체가 봉코님이나 저나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해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5천명 되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이 채널이 어 뭐지 계속 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채널이다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봉코님이나 뭐 전화 여력이 되는 한은 또 계속 꾸준히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5천명에 대한 지금은 그러니까 레플리카 룸TV 저희 먼저 시작해서 유튜브를 그때 시작이나 지금을 또 바라보고 또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5천명까지 정말 와줄 수 있었던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초창기 때부터 계속 봐주신 구독자분들 왜냐면 사실 누군가 봐주고 누군가 이야기하고 같이 댓글도 적어주시고 그래야 만드는 입장에서 재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고 한 가지는 이제 봉코님하고 저도 축구에 관한 것 축구화에 관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시장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축구를 하시는 분 축구화에 대한 생각들 축구에 대한 생각들 그런 담론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끼리 봉코님이나 저랑 정리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재미들 그리고 다시 또 그것들이 정리되면서 저희한테 쌓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한 재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지금까지는 그리고 하나 더하면 이제 세 가지 마지막으로 금전적으로 이 생태계 뭔가 유튜브가 독립적인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맞아서 아직까지는 잘 왔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구독자 5천명이랑 숫자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저희가 만들어내는 봉코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컨텐츠에 대해서 물론 뭐 지루한 면이 있고 뭐 인기에 자극적인 영상이나 그런 부분들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건 안 맞지만 만약에 축구화에 대한 고민들 축구에 대한 고민들을 어느 정도 해봤다면 단순히 여러분들이 다른 채널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축구? 축구화에 대한 다양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채널의 장으로써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채널이 여러분들과 함께 본코님과 제가 함께 5천명이라는 구독자의 숫자에 대해서 오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사실이란 말을 제가 꽤 많이 쓰는데 뭐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러거든요 봉코님도 앞에 이야기 했지만 영상을 만들 때 내가 이거를 만들어서 기쁨을 주고 있는 거라든지 영상을 만들고 이쪽으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즐기는 게 맞는 건지 슈퍼챗에 대한 봉코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이 채널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구독자 분들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던 축구화에 대한 그리고 뭐 사이즈에 대한 정의라든지 그런 상식에 대한 걸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축구 관련에 대한 뷰죠 사실 되게 불만족스러워요 해설자 분들이나 축구화를 리뷰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그라운드에 대한 정의 여러분들 장비 쓰셔야 되는 그런 것들 태도 자세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저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절실히 드러나는 것들은 단순히 그런 여러분들이 댓글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추천했던 축구화들 저 같은 경우에 데스포르치를 썼고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푸사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했던 거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봉콘디도 마찬가지고 안 써본 거 써보고 싶고 안 신은 거 신어보고 싶고 저 같은 경우나 봉콘디 같은 경우는 근데 직접적으로 직구를 하고 구매대행을 하고 그걸 신어보고 또 그걸 평가하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물건을 보는 안목이라든지 설명으로 말로 전달할 수 있는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그랬을 뿐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축구화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같이 신어보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죠 그러면 아슬레타, 데스포르치, 최근에는 야스다, 시스리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사보신 분들에 대한 만족감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저희 채널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아닌가 싶어요 실질적으로 축구화를 구매하시는데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궁금함이나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축구랑 카테고리, 큰 카테고리의 토론의 장, 커뮤니티, 채널 그리고 소통의 장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여러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 채널에 저희가 영상이 조약하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형편없을 때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구독자 여러분들 힘이 됐다는 게 여러분들이 봐주셔서 여튼 저튼간에 봐주신 걸로 해서 1년간에 어느 정도 수익이 쌓이고 맨 처음에는 구형 캐논 카메라에 20분씩 끌어서 촬영하던 거를 어느 순간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휴대폰으로도 촬영해보고 이제 나중에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 봉코님한테 웹캠을 제가 이제 저렴한 거를 한 3, 4, 5만원짜리를 구매해가지고 보냈죠 그다음에 마이크도 이제 USB 꼽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의 좀 개선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구독도 쌓이고 그런 것들 이제 채널에 수익도 진짜 많진 않아요 한번 공개했던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이 쌓이면서 봉코님도 이제 뭐 본인이 소통하는 장으로써 영상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파라소닉 비싼 디카도 사시고 그러면서 점점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저는 이게 상황이 되게 재밌고 사실 유쾌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봉코님하고 제가 축구화에 관해서 그리고 축구화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채널로써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과 할 수 있다는 게 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좀 웃겼던 거는 봉코님이 5천 기념 영상을 찍으셨기 때문에 저도 이걸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봉코가 했는데 내가 안 할 순 없지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여튼 여러분들은 아 이거 그건 있어요 저는 이 채널을 기획했을 때 기획 의도가 그거였어요 봉코님은 되게 이제 본인이 이제 외모적으로 나이 많이 드시고 말투도 이제 뭐 콘텐츠로운 부분들 그리고 언어적으로 어느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봉코님이 어려운 그런 요새의 그런 언어에 쓰는 그런 형태의 단어들이 아닌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다고 했지만 충분히 저는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볼 만한 것들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봉코님을 제가 꼬신 게 맞고 그리고 사실 여기 채널의 메인은 봉코님이 맞아요 봉코님은 이제 네가 메인으로써 해서 이 채널을 끌어 그런 부분에 더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봉코님보다 그러니까 제품을 보는 거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거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맞아요 물론 저도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경험이나 뭐 축구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뷰와 관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봉코님이 그런 능력은 더 뛰어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기획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맞아 떨어져 가고 계속 구독자가 많진 않아도 이런 정도의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까지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구독자가 더 늘어나고 저희 채널이 더 커질지 안 커질지는 모르겠어요 커지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이게 사실은 스몰 아주 작은 영역들에 대한 이야기여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유튜브를 계속 하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같이 같이 즐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튼 다시 한번 초창기 때부터 구독자분들이 한번 한번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5천명이 될 때까지 같이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같이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즐길 수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충분히 즐거웠고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즐겨주세요 짱 네 감사합니다 네